우리도 월요일 화요일 주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요일까지 우리가 다 함께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밀려오는 대로 함께 교통하고요. 뭐 딱히 정해진 뭐는 없고 오늘은 누가 보금 12장 49절로 5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교통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일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너희로 회객해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저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길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복관에 데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도 함께 읽었습니다. 예 혜정아 마이크 좀 꺼봐. 강혜정 성경수절이 어딘지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누가복음 어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입니다. 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예수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종교시절, 신앙시절에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찔러가지고 많이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혹시 그 화전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마 외철이는 생각나지 모르겠는데 화전민, 그러니까 산에다가 불을 찔러가지고 잡초, 잡목을 다 태우고 그 자리에 바로 복식을 심어서 농사 짓고 또 해가 지나다가 그 초심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산으로 옮겨서 또 불을 질러서 농토를, 밭을 만들어서 복식을 가꾸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화전민. 저는 시골에 있을 때 화전민을 봤거든요. 자기 농토, 자기 땅이 없으니까 옥토같이 보여있는 안에 가서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면 그 안에 있는 나무는 다 탑니다. 타고 나면 개가 남잖아요. 그 개가 또 걸음이 되고 그 태워진 그 바운더리는 밭으로 개관을 해요. 그 밭에다가 복식을 심고 가꾸고 그렇게 생활하는 화전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화전민은 산에다가 불을 지르지만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했으니까 이 땅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당신의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왜 사람에게 불을 던지러 왔는가 태울 것이 있어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 생명의 씨앗이 아닌 잡초가 무선하기 때문에 선악으로 말면 시작된 각종 잡초가 무선하기 때문에 그 잡초를 태우고 갈아엎어버리고 거기다가 당신의 생명나무 씨, 생명나무를 씻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예수는 사전민이죠. 자기의 밭을 경쟁하는 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나 지식이나 그 모든 것을 밑바닥에 두고 그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밑바닥에는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밑바닥에 그대로 있는데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그 생명이 찐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잡초밭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생명나무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바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면 불태워야 되거든요. 마귀가 뿌려놓은 게 뭐냐면 가라비거든요. 잡초거든요. 이 가라비 잡초를 불태운 다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생명나무를 심을 수가 있고 정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 안에 각종 가라지, 잡초, 생명나무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작업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그 땅의 모든 잡초와 가라비와 이 모든 것을 태우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실을 뿌리겠다 한 알에 실을 뿌리겠다 한 알에 미라벨 심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황경련 울산 아브라함을 만나고 만나서 제가 심판을 받았던 그때 제가 그때까지 구체적으로 어두움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어두움인지를 몰랐다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황경련 형들을 만나서 어두움이라는 심판을 받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어두움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빛된 한 형제를 만나서 내가 완전히 심판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말을 듣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말을 듣게 되었고 교회로 인도되었고 이연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제가 이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나에게 불을 던진 거예요 그 형제가 나에게 던진 것이 불인 거예요 그 불을 던져왔는데 내 자신이 캄캄하게 태워져 버린 거예요 태워져 버리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가 나를 어떻게 하는대로 나는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까지 제가 지금 현재 35년이 지났어요 그러는 동안에 점점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는다 했고 예수를 안다 했고 하나님을 안다 했고 예 은사를 받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성령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두운 것이 드러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인 것이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 저에게 안식과 평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수요모임 닉네임을 시원한 인생이라고 붙여놨거든요 내 안에 가라지가 태워지고 내 안에 잡초가 태워지고 나면 인생은 시원해집니다 내 안에 왜 복잡하고 고생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모든 것이 있나 하면 생명나무가 아닌 모든 가라지와 잡초가 나를 벽고 있기 때문에 내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저는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불안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한 줌의 흙인 것이 발견되고 난 다음 내가 어두운 것이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앞에 삐치신 한 형제를 따라가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구나 그런데 제 인생이 너무나 시원의 배려가 펼쳐졌거든요 그렇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 뭐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인데 그런데 전에 제가 알던 예수는 그러기 전에 제가 알던 예수는 능력을 행하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믿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에 합당한가 내가 과연 예수의 말씀에 합당한가 늘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늘 나를 뒤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경현 형제 만난 후부터 저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앞에 한 형제를 보고 내 앞에 교회의 형제들을 보는데 제가 나를 돌아볼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요 나보다 더 밝은 형제를 바라보는데 삐치고 나보다 더 생명이 넘치는 형제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하고 많은 과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형제를 만난 것 밖에 없는데 제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어둠인 것을 심판한 한 형제를 만났다 이렇게 제가 전거하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혹이 혹자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혹자들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었대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있기까지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기까지 저는 안타까움을 잊지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를 이렇게 뒷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토록 각종 은사를 주셔서 모든 그 은사를 체험하게 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는 신뢰가 되거든요 신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교회 생활 30순 년 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 변화된 일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려나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해 가시려나 하고 지배방, 슬레임방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신모띠 신문에 광풍이 불어왔잖아요 목사님이 십자가가 희미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속으로 제가 나는 30순 년 전에 당신을 만난 그 첫날 밤에 나는 한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나와 혹시 다르지 않은 한 세 사람을 그때 만났는데 그럼 당신은 그 예수를 못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정말 오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7개월 정도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청송교회, 외강교회, 인천교회 순회할 때입니다 나는 한 세 사람을 만난 죽고 다시 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산 그 한 세 사람을 그때 만났는데 당신이 희미했다 나는 예수를 구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할지 제가 너무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수십 년 보지 않았던 성경을 다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침대에 손발이 묶이고 입에 삭관이 박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온다다가 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만났다 했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충전이 목사님 개인적인 경험인 거예요 체험인 거야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본 것이라면 다른 사람 못 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용암봉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괴물 등급까지 임자도 들려야 하리니 분명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교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십자가로 가지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일찍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빼물 등급처럼 임자도 들려야 한다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다시 얻기 위해서라는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예수를 몰라서 일어난 이 사다리구나 정말 이 예수를 몰라서 이런 광풍이 밀어 닥칠구나 우리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당신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미 제자들 앞에 선포를 다 해놨습니다 이미 다 예언을 하고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자는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억지로 못 내려와서 죽었다는 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십자가를 못 박힐 수도 알고 거기서 죽고 다시 살 것도 알고 다 먼저 말씀을 해놨어요 이 예수는 마귀의 일은 예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귀의 일은 예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가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선하게 지식을 집어넣은 것 사람을 위치에 이탈케 한 마귀의 일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선하게 지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위치에 이탈케 한 것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신 목적도 이 선악과를 불태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해 놓은 이 짓을 선악과를 없이 하는 곳 불태우고 불태우고 경작하는 곳 가라지를 불태우고 잡초를 불태우고 생명이 아닌 것을 불태우고 당신의 한 알의 미라를 씹는 곳 이거 외에는 예수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마리 많이 있고 많은 친구의 학생들이 다 했지만 액기수도 딱 짜면 마귀의 일을 매라는 것 외에는 예수가 온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마귀의 일을 매라킨다 우리에게 선악과를 집어넣은 그것을 예수가 무엇으로 자의로우시는가 생명나무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이라는 사실 생명나무 십자가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받아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선악과는 운무요 되는 거예요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고백한 것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선악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성경상으로 보면 온갖 것을 다 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행한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보면 여러 가지 행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예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은 아버지가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다 하셨고 아버지가 다 하신 것은 아들이 이루어지고 응한 거예요 응한다고 이 말씀을 구약으로 돌아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대성을 체력으로 하는 동안에 모세 자신 스스로 행한 기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하신 역사와 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 스스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고백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노라 하시는 이분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꼼짝 다상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뜻이 피니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인생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대키 아멘 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이 십자가는 뭔가 하나님의 불이에요 기브리스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시래요 불 근데 예수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하거든요 예수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던지겠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가라지와 잡초와 천하의 모든 것을 불추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이죠 성령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아닌 것을 다 펼쳐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개화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에게 해방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불로 당신 자신이 불이 되어서 우리 이 땅에 이 육체의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구나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이 경쟁할 수 있는 그 땅이 되어서 당신을 배신해서 또 우리가 당신을 배신해서 살아낼 수 있는 사라지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이것을 요구하셨구나 그런데 요한범 6장 54절 5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그대로 표현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먹히려고 오신 거예요 먹히려고 오신다 십자가에서 찢어진 육체와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먹히려고 오셨단 거예요 그 운명이 그러니까 이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두고 사형 털이고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 인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우리를 경적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가 아 이 예수를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것은 이 예수처럼 살게 하려고 다른 말로 예수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어둠인 것을 발견한 그때부터 내가 한 줌에 흙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부터 저는 한 번도 누구처럼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나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만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명은 어렵지만 제게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목사님 댁에 들어갔을 때 제가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본 한 사람 한 세 사람을 제가 만났잖아요 당신도 기억하지만 제가 그 한 사람을 만난 그때부터 저는 제가 사라지고 그 한 사람이 나를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지금 십자가가 희미했다 내가 그 사람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 하는데 내가 그때 만난 이 사람이 지금 목사님 다시 만나도 이 사람 아닙니까 맞다 그러더라 아니 그러면 저는 그때 그때 만났는데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제 만났다고 하시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시 목사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다는 그 예수를 목사님이 노력해서 보셨습니까 아니지 그러면 보고 싶어 보셨습니까 아니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보시게 됐네요 그렇지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따라온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이 보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실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적어도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목사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목사님 이것만 말해라 다른건 헛소리다 이것만 말해라 다른건 죽음이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너무 급했어 급하시죠 그래서 제가 안할 말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급하셔도 하나님이 급하시지 목사님 누구 없이 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다 하고 갈 바람 하나님이 급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저는 더 강건해졌습니다 그 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예수를 육체인 예수는 죽고 살리는 영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육체인 예수는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이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살리셨다고요 이것이 복음이죠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이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예수는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에 속아서 팔려갔던 우리를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 이 아들로 말미암아 천한 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데가 없다 하는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이 십자가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 이 십자가의 다위로서 하는 이 운명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다고 저는 보게 됐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 영광의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있는 가라지와 잡초와 모든 것을 태우시려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이 예수 이 예수를 저는 너무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